자 이제 집중 야... 이걸 타고 올라가? 와... 다리 이거 일자로 서서가는 것도 개힘들 것 같다 이러면 뭐야 이러면서 싸워? 오우! 어? 아 첫 특정 보다가 다 떨어뜨려 어어어어어어 휴우... 잠깐만 나만 올라가는거 아니지? 어어 꺼져야 꺼져 뭐야 이거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될 것 같은데? 됐고 됐다 됐다 더 있니? 아 밑에도 있네 됐다 와... 씨... 과연 인류를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내가 옆으로 움직일 수 있나? 어어... 아... 요런식으로 휴우... 어떡하지?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이건 너무 사기잖아 아유 야 언제적 시절이 있네 이게 폭탄 1초 남겨두고 안터지는 거야 똑같은 거지 요새 폭탄들도 2초에 멈춰 1초에 멈추면 너무 사기라고 영아도 욕먹는데 도미닉을 얘기하는 건가? 도미닉은 죽었는데 도미닉을 얘기하는 건가?